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이구요 자 현재 시각이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h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바로 오늘 상장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구요 자 고생했다 라는 의미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h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이 지금 hb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재료로 움직이고 영업이 이게 어떻고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거죠 이 매매 전략 바로 오늘부터 실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 전략 자 우선 이 hb 인베스트먼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이건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hb 인베스트먼트는 무조건적으로 오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최근 ipo 기업들이 굉장히 흥행에 다 성공을 하면서 자 무조건 따상따따상을 기록하는 와중에 자 어제 24일날 어떤 기업이 상장을 했나요 자 우진 엔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근데 이 우진 엔텍에 개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 엔텍이 아예 점상을 기록하면서 매수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회가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수급이라는 거 개인들의 수급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자 근데 이 수급이 지금 우진 엔텍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우진 엔텍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113만 주밖에 안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호가창에 460만 주까지 계속 물량이 쌓여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진 엔텍이 자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냐 이 말인 거죠 자 분명한 건 HB인베스트먼트로 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확정이다 뭐가 우상향이 그쵸?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딱 드리면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자 이 수급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 LS버트럴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아실 건데 자 얘네 둘이 하루 차이로 상장을 했습니다 LS버트가 12월 12일날 상장을 했고요 블루엠텍이 12월 13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수급의 이동 관련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LS버트가 12월 12일날 상장을 했고 이 수급이 LS버트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죠 그쵸? 자 근데 그 다음날 이 뭐예요? 블루엠텍이 상장하는 날 12월 13일을 보면 LS버트가 상가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차트로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LS버트럴즈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쵸?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우상향을 했죠 여러분들 그쵸? 그리고 보시면 이 날이 좀 중요한데 자 이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자 근데 LS버트럴즈가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다가 자 첫날 둘째 날 모두 상한가에 기록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날에 상한가에 언제 잠겼냐면 9시 54분에 상한가에 잠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 자 9시 54분부터는 매수를 대기했던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다? 블루엠텍에 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분봉으로 정확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선 자 13일로 가보겠습니다 LS버트럴즈 13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상한가에 진입할 시간이 몇 시? 그렇죠 보이시죠 여러분들? 9시 54분이라는 겁니다 9시 54분이고 자 이제 블루엠텍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블루엠텍 상장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블루엠텍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신통치 않았죠 근데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대 보시면 자 제가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언제입니까? 그렇죠 자 정확하게 9시 54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어떻게 됐나요? 여러분들 그렇죠 이 폭락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이 수급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개인들의 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2023년도 1월부터 자 12월까지 상장한 종목들을 모조리 다 분석을 했는데 다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우선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블루엠텍 보시면은 첫날에 어떻게 됐나요? 여러분들 그렇죠 자 외인, 기관, 금융, 투자, 보험 넌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? 자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라는 부분이죠 그죠? 자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면서 주가를 항상 이 상장한 종목들을 우상향을 시키는데 자 결국에 개인들의 수급이 빠지게 되거나 이탈이 되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? 그쵸? 결과적으로 이 외인들, 기관들의 이 차익실현물량 즉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상향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LS 머티럴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LS 머티럴지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? 외인, 기관, 금융, 투자, 너나 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?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LS 머티럴지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종목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자 다 똑같아요 보시면 에코프로버티 여러분들 좀 잘 아시죠?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? 똑같죠 여러분들 네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결국 이 외인들, 기관들은요 항상 종목이 상장했을 때 항상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 자 근데 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수급으로 인해서 받쳐줘야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래서 지금 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자 우리 HB인베스트먼트가 자 오늘 상장을 하죠 근데 어저께 뭐가 상장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진앤텍이 상장을 했죠 자 근데 수급이 지금 어디에 쏠려있다? 그렇죠 우진앤텍에 쏠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우진앤텍에서 수급이 몰려왔을 때 이 HB인베스트먼트가 결국에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을 받쳐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거 제가 강조를 좀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수급을 체크하는 부분들을 꼭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H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VC기업이죠 자 제가 이거 VC기업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보여드릴 건데 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시면 자 상장하고 나서 다음날 최고가를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LB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상장하고 다음날 최고가를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쵸?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HB인베스트먼트도 어떻게 됐다? 상장한 날은 상승세를 갈 수가 있지만 다음날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쵸?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26일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쵸? 상장한 날 다음날 26일인데 자 이때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현대임스라는 종목 자 그러면은 이 HB인베스트먼트의 수급이 어디로 갈 수가 있나요? 그쵸? 현대임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오늘은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후반부 오늘 장후반 그리고 자 뭐예요? 내일 무조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쵸? 자 현대임스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 수급이 현대임스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수급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이거 실시간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디서 하나요 여러분들? 그쵸? 호가창에서 하죠 여러분들 호가창 자 근데 이거 호가창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볼 수가 있나요? 자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은 아마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호가창만 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본인의 일이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호가창만 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하락이 시작되는 데는 1분, 2분이면 자 어떻게 돼요? 자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실시간으로 수급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혹시라도 이 실시간 수급 체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주대표가 어 지금 텔레그램 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수급을 체크해 드리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LS 머티럴즈 좀 봐드릴까요 여러분들 첫날에 LS 머티럴즈 보시면은 12월 12일이죠 여기 보시면 자 LS 머티럴즈가 최저가의 한번 안내가 좀 나가고 나서 자 주대표가 계속적으로 뭐 수익을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자 계속 이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대응이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LS 머티럴즈처럼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그냥 놔둬도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실시간 수급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가도 안내를 좀 드리고 매도가도 안내를 좀 드리는데 자 이거를 미리미리 안내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매매하시기 위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도 안내를 좀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매수가 얼마 하면 걸어두시면 되고 매도가 얼마 하면 걸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주대표가 매매한 내역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잠깐 눌러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LS머티럴즈도 진행을 좀 했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LS머티럴즈도 우리가 12월 12일날 매매를 시작해서 자 누적 수익이 338%고요 자 DS단속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DS단속도 내려가는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쵸? 자 65%의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블루엠텍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블루엠텍 종목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엠텍 종목도 보시면 65% 내려가는 와중에도 만들었다는 거죠 기술적인 반드 즉 수급이 몰리는 그 부분 들어와서 자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자 이렇게 주대표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자 이 신규상장 종목만큼은 주대표만큼 잘하는 사람은 자 거의 못 봤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증권사에서 일단 20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자 주력 종목이 이 신규상장 종목이라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저는 이걸 테마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규상장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렸고 지금도 제가 좀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들어오시면 뭐 실시간 수급 체크부터 해서 뭐 매수가 매도가 뭐 그냥 편하게 매매하시면 그래도 수익은 여러분들 큰 수익 좀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LS 머트럴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이 이미 338%입니다 자 근데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0%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 HB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공모회 참여를 하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공모회 참여 안 하신 분들 신규로 진입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신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꼭 입장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자 입장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-627-8706번으로 여러분들 HB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HB 자 010-627-8706번으로 HB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조금 그냥 한 글자 그냥 텔이라고 남겨주셔도 입장을 시켜드리니까요 이렇게 보내서 빨리빨리 입장 부탁드리고요 오늘 HB인베스트먼트 대응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-627-8706번으로 HB 또는 텔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